정부가 지구온난화와 고령화 등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융합연구를 시작합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지구온난화와 고령화, 사물지능통신, 광물자원개발 등 4개 분야의 과제를 2015 미래선도형 융합연구단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융합연구단은 출연연간의 칸막이를 없애 다양한 전공의 연구원이 모여 연구하는 일몰형 연구조직으로 연간 최대 100억 원의 연구비를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지원합니다. 국가연은 미래선도형 융합연구단의 세부사항을 추가로 보완해 다음 달 연구단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